아 으 아 아 이렇게 계단이 안맞지 아 큰일났네 여보세요 복서 만남인데요 야 예약이요 야 야야 철학과 학생들이요 야 어서요 맛있게 해드릴께요 야 이단용 이단용 왜 그래 이뻐 예약손님이요 예약 학생들이 단체로 아이 뭐라고? 야 그거 정 아니야? 어머 웬일이니 우리집에 그냥 단체선님들이 나오고 음해 뭐 하지마 이래야 빨리 먹고 나가시지 졸심이 없으면 이 자 아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소리 빽빽 질고 뭐라고 써져있어요 단체선야 그러면 이 두 테이블로 단체선임을 받을 수 있어요? 없지 힌트껍 알았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약했는데요 아 예약손님이지만 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약손님이요 아 예약손님 아 여사들 앉으세요 야 이 책자들 빨리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오시라니까 아유 이 아유 빨리 이빠라 왜 늘 안 들어오시는거지 예? 예 예 다 들어오신거에요? 예 자 이단요 단체라면 아니요 저 선발대가 그냥 먼저 오신거에요 선발대가 먼저 오신거에요 예 저 아까요 철학가에서 단체로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거든 아니요 철학가에서 온다고 그러지 단체로 온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 으이구 으이구 이것들 정말 임마 제대로 좀 알아봐야될까요 개나 손님만 내쫓은거 아냐 아니요 아까 주방장에 나 그 단체로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그런거 확인돼야지 임마 주문나봐도 어휴 주문나봐도 어휴 뭐들 드실거에요 저기 아저씨 좀 이따 우리 교수님도 오실거거든요 교수님 오시면 그때 주문할게요 아니 먼저 주문들 하시면 안오세요 그만 오실거에요 네 아휴 나가주세요 아휴 여기 출입계 그거 못 봤어요 갑자기 출입금지라고 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이거 우리 음식점은 어휴 교수님 어휴 교수님 여기에요 어 아저씨가 정말 교수님이세요 어휴 그래 내가 교수다 어휴 아휴 아저씨가 교수이면 똥파리도 정말 새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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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 버릇이야 아휴 아휴 네 자 오늘은 내가 살테니까 먹고 싶은거 네 만큼 먹으라고 우와 교수님이요 어 어 나는 짜장면 아스텔 시켜 저도 짜장면 먹죠 뭐 나도 짜장면이나 먹지 뭐 그래 뭐 짜장면 어떠냐 나도 짜장면 먹지 뭐 그래 그럼 난 갓짜장 아휴 아휴 맞춰말란 얘기지 아 예 저 갓 맞춰서요 짜장 5개요 네 알았습니다 예 어 주방정 보래 짜장 5개 다 아카데믹하게 해 근데 정말 철학가세요? 그럼요 잘됐다 자 손금 좀 봐주세요 여보세요 우리 철학가 학생들이 무슨 손금 보는 거예요?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라고요 아니 우리 동네 그 봉화 철학관은 그러면 여기 철학관이랑 다르죠 이달령 죄송합니다 네 자 교수님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차라리 배가 고픈 소코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? 예 그건 말이지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교수가 돼갖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아니 뭐요?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코라테스가 더 낫다고요? 네 참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소코라테스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요 저 키사랑 굶어보질 않아서 하는 얘기야 그거 한 끼 두 끼 굶어봐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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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나 가서 일이나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우리 집에서 돼지들하고 지금 쭉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이 돼지들은요 배가 불러야지만 움직인다니까 무슨 배고픈 소코라테스 같아 나 아저씨 너무 철학적으로 밝으신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질문해도 돼요? 아유 얼마든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 저 탕수육을 시킬 때요 소스를 확 부어 먹는 사람하고요 소스를 뚝 하고 찍어 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틀려요? 아 그거는요 저 인간성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성이요 저 있잖아요 네 지금 들어간 저 뚱뚱하고 아주 인간성 더럽게 생긴 저런 작자는요 이 탕수육을 먹을 저기 쫀쫀하게 이 탕수육을 소스에 톡톡 이렇게 찍어 먹고요 이 저 같은 사람은 탕수육을 그냥 확 부어갖고 싸내야니까 팍 먹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로 이 쫀쫀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돼요? 먹다 나면 그 탕수육을 싸달라 그러는 사람 아유 물론 집에 있는 그 개를 갖다 준다는 그 하찮은 핑계들 대구 말이야 네? 하지만 음식을 다 먹자마자 딱 이거 싸달라 그러잖아 딱 싸주면은 그냥 뒤를 부어 돌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뛰는 거야 어? 왜요? 식을까 봐 아니 그런데 아 너무 웃겨 아니 정말 학생들 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도 모르고 어? 그 비싼 등록금을 내 가지고 말이야 지금 몇 가지가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불쌍하다 뭐라고요? 이거 보세요 우리는 말이에요 이 짜장면 속에 미래가 있고 저 철가방 속에 철학이 있어 우선 오늘부터 학교 다 때려치고 내일부터 이 음식점에 나와 이 음식점이 철학에 다 깔려있어 여보세요 정말 뒷장 짤까 못하는 말은 없네 이말이 막 오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도대체 대개 나이가 몇 세나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? 주민등록금 깔까? 참 늦지야 뭐? 뼈 빠지게 부모님을 고생시켜? 아니 내 말은 동생들 같으니까 내가 충고적으로 한마디 한 건데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나? 어? 내가 그때도 말이야 이 학교 학생이 대우를 해다 쫓겨와서 이 음식점에 왔는데 내가 그 학생을 내가 숨겨준 사람이야 동생 같아서 정말이야? 정말이고 말고 주민등록 같다? 그렇지 내가 진동생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숨겨주고 그런 거지 그리고 말이야 내가 그 학생들 말이야 저쪽으로 자동차를 그냥 휘파람 확 불어갖고 유턴을 시켜갖고 내가 그 학생 그 차에다 태워갖고 보낸 사람이야 내가 그럼 택시를 태워갖고 보냈나 보죠? 미쳤어 내가 택시비가 어디 있어 아 그럼 버스 태워가지고 보냈나 보다 이 사람 생각을 해봐 버스는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는 버스를 어떻게 그 버스가 어떻게 유턴을 해갖고 와 그렇지 아니 그러면 뭘 태워갖고 보냈다는 거예요? 정경차 정경차